한국 팬들한테 진짜 오랜만에 인사하는 것 같은데 자기 소개하고 롤리컵에 2만원 참가했는데 소감부터 우선 2년 만에 한국 팬분들한테 조금 공식적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아서 반가운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메가에서 원딜로 활약하고 있는 활약은 아니고 원딜로 뛰고 있는 들 선수입니다 LCK에서 자취를 감춘 이후에 항상 이름에 계속 나왔던 선수였어요 어떻게든지 좋든 안 좋든 계속 들 선수의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좀 알고 있었어요? 네 물론이죠 아무래도 선수들도 커뮤니티 사이트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고 그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에버 위너스 강등되고 나서 마키도 갔다가 대만 갔다가 계속 떠돌았다가 택쪽으로 넘어갔는데 네 맞아요 어떻게 인연이 돼서 택쪽으로 넘어가셨어요? 저는 이제 팀을 알아보시는 분이 저한테 이런 팀이 있다 저런 팀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중에 한 개 팀인 여기가 MSI도 갔던 팀이라서 저만 잘하면 롤드컵 충분히 갈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여기로 오게 되었어요 조금 이제 그 차기 시즌부터 LST로 동남아시아도 통합이 되면서 네 네 그쪽 지역에 대해서 궁금한 팬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네 네 조금 이제 동남아시아에서는 좀 어때요? 분위기나 실력이나 그런 거고요?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아마추어티가 좀 많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선수마다 개개인 피지컬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누군가 와서 다듬어 주기만 하면은 충분히 강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제 외적인 환경적인 부분에도 좀 어려움이 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얘기해 주시는지 어 아무래도 리그가 굉장히 작다 보니까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제대로 된 스폰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팀에 있는 팀에 누군가 도움을 준 기업이 있다거나 그러지 않아가지고 약간 그런 점에서 선수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 동남아시아 리그에서는 거의 이제 1위를 각종 집회에서 다 1위를 네 다 이제 휩쓸었던데 네 그거에 있는 세체봉? 뭐 이렇게 해야 되나? 네 그 어때요? 어 우선 현재에서는 진짜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 한국인 바텀 듀어인 것도 있고 제가 활약화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팀이 저희에 비해 종합적으로 약하다던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1등 당한 걸 수도 있고 제가 조금 괜찮았었던 걸 수도 있고요 생각해요 그 서포터 팝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? 팝 선수도 아직은 제대로 된 프로 경험이 없는 선수인데 개인 피지컬은 굉장히 좋아서 제가 조금 많이 팀적으로 다듬어 줄 수만 있으면 굉장히 좋은 선수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홍콩 에디티디오 경기는 유리하다가 바로 스태 한번 다 해갖고 네 네 좀 그쪽에 어떠실 수가 있었을까요? 어 이게 지표상으로 보면 굉장히 유리해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퀸에게 시간을 많이 주다 보면 저희는 퀸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위쪽도 힘들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어 게임을 풀어나가면서 아 이거 시간 끌리면 지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긴 했어요 지금 이제 뭐 한국 선수층은 좀 네 항상 챙겨보는 편이에요 조금 플레이 스타일이 어떤 것도 어떻게 변한 거예요? 어 LCK도 강팀은 요새 트렌드에 맞게 되게 공격적으로 하고 뭔가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실수도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이번 룰드컵에서 많이 좀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요번 그 그룹 스테이지 플레이인 팀 중에 조금 어 이 팀은 좀 경계해야 된다고 팀이 있을까요? 뭐 당연한 말씀이시겠지만 예 담원이 아무래도 본인이 봤을 때 담원이 어떤 팀인가요? 어 진짜로 위에 상체가 정말로 탄탄해서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야 될지 어떻게 받아쳐야 될지 진짜로 많이 생각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기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 롤드컵에 참가를 하게 됐는데 롤드컵 선수는 거의 꿈이 롤드컵 진출을 하잖아요 네 딱 오니까 네 어 저는 굉장히 좋죠 근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팬 선수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꾸는 게 제 확실한 목표라서 네 그렇게 아직까지는 제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 1승이 패했고 이제 남은 2연전도 남아있는데 네 어떻게 준비를 하세요? 어 우선 첫 번째 경기는 저희가 쉽게 끝낼 수 있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간을 끌려서 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확실해 피드백을 받고 또 두 번째 경기는 라인전에서부터 실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피드백해서 좀 더 쉽게 경기를 가져갈 수 있게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